자 그래서 이제 계산 실수 얘기는 요정도 하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그 앞으로 뭘 공부를 해야 될지가 좀 되게 막막한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대체 너희들 뭘 공부를 해야 되니? 그런 고민을 이렇게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제 무슨 공부해야 됩니까? 자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사람 있어? 참 그게 왜 고민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공부할 게 그렇게 많은데 근데 정리를 한번 해볼게 어 앞으로 뭘 공부할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이겠죠? 뭘 공부하지? 그러니까 수학을 너무 잘해서 이번에는 100점 맞아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그 풀 문제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새로운 문제가 없으면 새로운 문제가 필요하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인 것 같아. 그래서 이미 나는 기출도 뭐 다 풀었고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엔젤도 다 풀었고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가 지금 뭐 별로 안 남았는데 다 봤던 문제인데 앞으로 그럼 뭘 공부를 해야 됩니까? 두 달 동안. 자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또 이런 거겠지. 그치? 뭐냐면 봤던 것을 또 보는 것 또 보는 것의 의미를 모르는 거야. 보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왜 그럼 이런 생각을 할까? 내가 이제 학생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니까 뭐냐면 그 문제를 푼다. 수학 문제. 수학 문제를 푼다. 혹은 수학 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수학 문제를 푼다라는 그 행위를 그 공부를 답을 마친다. 정답을 구해내는 것을 이 수학 문제를 푼다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결국 이게 뭐냐면 앞으로 뭘 공부할지 그거에 대한 내 답은 반복이고 회독이거든. 반복 회독 회독 1회독 2회독 3회독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이 이 중요성을 너무 모른다. 문제를 계속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내 커리큘럼에서 기계공 3.5 DB 3.5 전부 다 최소한 두 번 이상 반복하는 걸 얘기를 하고 요즘 보면은 내가 지금 밤새가지고 Q&A를 해도 줄지를 않아. 지금 상담이 계속 쏟아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내가 되게 기분이 좋은 게 성적이 진짜로 많이 오른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올해가 내가 콘텐츠가 더 탄탄해지기도 했고 또 최근에 수능 기조에 맞게 내가 딱 대비를 시켜주니까 학생들이 그냥 뭐 쉬워서 오른 게 아니라 그냥 막 쭉쭉 오른 학생들이 진짜 많단 말이야. 근데 그런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일단 내가 하란 대로만 했고 수강평 보면은 그거 다 있어요. 내가 하란 대로 하면서 다른 거 안 하고 같은 거를 그냥 계속 뺑뺑이를 돌린 거야. DB 3.5나 뭐 26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DB 3.5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출을 가지고 내가 수업을 하는 건데 그거를 뭐 4회독, 5회독 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성적이 올라요. 오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회독을 해야 되는 이유 회독할 때 해야 할 것을 한번 내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 나오는 것들이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수능까지 두 달 동안에 해야 될 것들이 여기 지금 다 담길 거야.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첫 번째 풀 때는 좀 달라. 그냥 문제를 처음 보는 문제를 푸는 것도 여러분들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춰본다라는 경험 뭐 이번에 9평을 시험을 봤어. 그럼 그 시험 자체도 의미가 있는 거야. 그것도 공부의 일부이긴 한데 이제 한번 풀고 나면 그 문제는 그럼 버려야 되는가. 너희들 구평 시험지 버릴 거야? 그 구평 시험지만 가지고도 한 달 내내 공부할 수 있어. 진짜야.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파이널 강좌 이제 라이즈에 들어갈 거야. 너희들이 이미 풀어서 답을 알고 있고 풀이 과정까지 이제 다 알고 있잖아. 구평은. 그치? 해설 강의도 막 보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이제 그 문제들 가지고도 추가적으로도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라이즈에서 보여줄 거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디테일들을 만들어주고 탄탄하게 만들어줄 건데 회독을 할 때 뭐를 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회독을 하면서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은 그 단원별로 해서 어떤 일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거는 굉장히 강조하는 거지. 우리 효자들이라면은 뭐 항상 DB3.5 같은 거 많이 듣는 건데 단원별 풀이의 단원별이라는 것은 이제 대단원도 있고 중단원, 소단원도 있어. 풀이의 일관성이다. 일관성. 일관성이 있게 내가 풀었는가. 자 첫 번째 풀었어. 그래서 답을 맞췄어. 시험장이야. 그러면은 일관성 있게 못 풀 수도 있어. 나도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그냥 뭐 보이니까 그냥 대충 푼 거야. 그래서 답을 구했어. 근데 그렇지만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보고 공부를 할 때에는 그 풀이가 진짜 맞았나? 답은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가는 문제가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큰일 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풀이의 일관성을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이제 나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이런 거예요. 수능적인 즉각 반응. 요즘 그 수능 트렌드가 뭐냐면 즉각 반응이 돼야 되거든. 예전 같으면은 27문제는 쉽고 3문제가 어려웠을 때에는 27문제를 대부분 다 즉각 반응이 됩니다. 여기서 그 즉각 반응이 뭔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돼. 자, 여러분들 1번 문제가 있고 14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1번 문제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단어 문제라는 걸 알지? 그치? 무슨 단어 문제야? 1번 문제가? 근데 지수 문제고 지수법칙 문제라는 걸 알잖아? 그리고 지수법칙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뭐 곱했을 때 더하고 나눴을 때 빼고 그 다음에 뭐 괄호 씌웠을 때 곱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 그 중에서 뭔가가 나왔겠지라고 여러분들이 정리가 딱 되죠. 그건 뭐냐? 이미 그런 훈련이 된 거야. 즉각 반응이 된 거지. 1번에서 이런 형태가 나오면 지수법칙이 그렇게 푼다라는 건데 다른 것들은 그게 안 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14번 문제 같은 거 지수함수는 막대하자 내가 진짜 노래까지 만들어가지고 이제 했더니 이번에 진짜 그 Q&A에서도 배운 것대로 그대로 풀었더니 14번 문제가 너무 쉽게 풀렸습니다. 라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어. 정말 많고 그 학생들이 이제 14번 문제를 풀 정도의 막 실력이 너무 뛰어나고 수학을 잘한 학생들이 아닌 학생들 중에서도 점수대가 낮은 학생들 중에서도 즉각 반응이 된 거야. 자, 이거 1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즉각 반응이 뭐가 있었냐면 지수함수는 막대하자 지수함수는 막대, 막대 그래프 자, 이거 이거잖아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렇게 지나가는 두 점이 있다. 그러면 이 막대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자, 문제에서는 지금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그려지면서 기울기가 3인데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2루트 10이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근데 지수함수는 어떤 성질이 있다? 그러니까 x좌표의 차이가 여기가 플러스 2가 되면 이게 지금 y는 2x제곱이니까 두 칸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4배가 된다. 4배가 된다. 그래서 여기가 xx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3x가 되기 때문에 얘가 x는 2다. 지수법칙 같은 거 안 써도 쉽게 풀 수 있는 거. 항상 성립하는 거. 그게 그냥 지수함수는 막대하자 라고 내가 그냥 딱 박아놓은 거지. 수능적인 직각 반응. 그게 단원별 풀이의 일관성이야. 지수함수에서 두 점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나왔을 때 기울기 나오면 직각삼각형. 이런 것도 이것도 여미배기에서 그냥 아예 따로 챕터로 다뤘던 정말 정말 중요한 거.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로그함수 같은 거. 자 로그함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로그함수의 정의. 이 로그함수의 정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 이거 이거랑도 연결이 되는 건데. 자 로그함수의 정의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것도 내가 현장 가서 물어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로그를 이용해서 만든 함수가 로그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교과서가 우리가 종류가 아홉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로그함수를 지수함수의 역함수로 정의를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정의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 정의가 가장 처음에 배우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야. 수학적으로. 그래서 수능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지엽적인 거 있잖아. 그 지엽이 많이 나오겠니? 정의가 많이 나오겠니? 당연히 정의가 많이 나온단 말이지. 정의 나오고 그 다음 성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자잘한 거 가끔 나올까 말까 이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로그함수 같은 경우에도 보자마자 y는 x 대칭이 떠올라야 되는 거. 그런 것들도 다 여미배기에서 다 문제까지 만들어가지고 다 했던 것들인데 1번 하듯이 얘네들이 이렇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 왜냐면 14번 문제를 봤는데 문제가 기니까 얘가 띄엄띄엄 해석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끊어있기가 안 돼. 일단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돼야 돼. 끊어있기 되고 나서 아! 이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이거구나. 그 다음에 기울기 나왔으니까 이거구나. 그 다음 로그함수 나왔으니까 이거구나. 순차적으로 체인으로 연결되면서 단계별 즉각 반응이 일어나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번째가 회독할 때 이런 것들을 다시 봐야 되는 거야. 내 원래 풀이는 아 이거는 뭔가 좀 약간 특수한 상황이고 약간 꼼수 같은 거였구나. 그냥 모든 단어에서 쓸 수 있는 이수경한테 배웠던 이런 풀이들로 다시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 게 이 회독의 이제 세 번째라고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이 네 번째는 뭐냐면 이 풀이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내용적인 부분인 거고 그 풀이 교정인데 풀을 어떻게 하면 잘 쓸까? 자 풀이의 의미를 담아서 쓰기 이거 얘기를 해볼게요. 회독을 할 때 말이야 정답을 알고 풀을 알고 풀이 법을 안다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 왜? 그걸 그대로 똑같이 풀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 만약에 2회독하고 3회독했는데 내가 풀이 법을 알아. 첫 번째 거랑 그냥 완전히 똑같이 써. 아무 의미가 없어. 회독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야. 그래서 가끔 보면은 선생님 제가 3회독했는데요. 이번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럼 내가 막 질문 같은 거 던져보거든. 관련된 개념 너 그런 거 뭔지 알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너 풀이 한 번 보내줘봐.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줘 Q&A로. 그러면 풀이가 엉망이야. 세 번째 풀었는데도 풀이가 엉망이야. 그건 발전이 전혀 없는 거지. 그치? 만약 여러분들이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처음에 근육을 키우게 해서 허벅지, 스쿼트 운동 이런 걸 한다고 쳐보자고. 처음에는 잘 못할 수 있지. 근데 PT를 받았어. 그래서 자세를 교정을 했어. 그럼 이제 두 번째 풀태에는 더 나아져야 될 거 아니야. 첫 번째 내가 내가 첫 번째 스쿼트 했던 그 영상이 남아있다고 해서 그걸 보면서 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풀이의 의미를 담아서 쓴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풀을 잘 쓰기 위한 연습을 해보자 이거지. 다시 한 번 쓰는 거. 근데 이제 그 구평 끝나고 나서 시험지에서 이제 풀을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식만 나열이 돼 있어. 그러니까 계산이 나열이 되는 거지. 계산, 식의, 나열. 자 이거는 좋은 풀이가 아닙니다. 좋은 풀이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13번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 적분 막 계산하고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야. 뭐 이렇게 돼가지고 넓이가 뭐 얘가 뭐 B고 얘가 B다. 뭐 이렇게 돼서 얘가 지금 이제 넓이가 좀 같아지는 이런 상황을 이제 구할 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뭐 K다. 뭐 여기가 알파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식 계산하는 거를 쓰는 것보다는 뭐가 중요한 거냐. 0에서부터 알파까지의 FX, DX 이거 그 다음에 이거의 넓이는 이거 여기 이제 넓이니까 절대값. 뭐 0에서부터 아니죠. 알파에서 K까지 FX의 절대값의 DX 이런 식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식을 쓰는 게 중요해요. 풀이해서. 이런 게 써져 있으면 마치 그 서술형 답안 뭐 논술에서 이렇게 쓸 때 핵심적인 핵심 문구가 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게 들어 있으면은 실수도 줄어들고 풀이의 논리적인 어떤 구조가 만들어져.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풀 땐 당연히 그렇게 못할 수 있어. 근데 두 번째 풀 때에는 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식이 뭐야. 이 식을 써야 되겠다. 나머지는 내가 좀 암산을 해볼까. 이러면서 이제 풀이 들을 교정해 나갈 수가 있는 거라고. 자 이제 네 번째가 이거고요. 이제 다섯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그림 그리는 거 그래프랑 그림 정확하게 그려보기 그래프와 그림 그려보기 그러니까 풀이 방법은 다 알아. 답도 알아. 그렇지만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보는 거 그림도 정확하게 그려보기 그림 잘 그리기 이게 또 해독의 목적이기도 해요. 이번에 그 10번 문제 풀면서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둔각삼각형을 그렸고 어떤 학생은 이렇게 해가지고 둔각삼각형을 그렸어. 근데 어떤 학생이 나한테 그래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수선의 발 이렇게 내렸더니 안 보였다는 거야. 뭔가 상황이. 그럼 왜 안 보이죠? 이렇게 그리면 안 보일 이유가 뭐 있어? 똑같은 건데 왜 안 보일까? 연습이 그냥 부족할 뿐인 거야. 여러분들은 이렇게 돼 있을 때만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을 때만 삼각비가 눈에 잘 보이는 거고 이렇게 돼 있으면 삼각비가 눈에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 기계공 수학 1에 보면 도형 파트가 나오거든? 그 도형 단원에서 예제에다가 내가 뭐라고 써놨냐? 도형을 서로 다른 도형을 세 개를 그려보라고 해. 근데 그게 내가 수업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예를 들어서 길이가 뭐 2에 3에 뭐 여기가 120도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돌려서 3번씩은 그려보라는 거지.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그냥 엉뚱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둔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평상시에 연습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있어. 그래프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이번에 미적분 30분 같은 거 그래프 그릴 때 그 그래프 그리는 순서가 있거든? 공통도 마찬가지야? 너희들 교과서에서 그래프를 그냥 알아서 그리라고 할까? 아니야. 그래프 그리기라는 단원이 있어. 그리고서는 어떤 순서대로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다 정리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따져봐라. 두 번째는 좌표축과의 교점을 찾는다. 그 좌표축과의 교점 찾고 세 번째 대칭성 주기 찾고 증가 감소 극대 극소 그래서 미적분에서 점근성까지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번호가 붙어있으면서 이 순서대로 한다라는 게 있단 말이지. 근데 그거에 대한 훈련이 잘 안 돼 있으니까 그 미적분 30분 같은 경우에도 뭐 되게 그냥 교과서 개념적인 문제인데 그거를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그래프를 그린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야. 왜? 뭐 축과의 교점을 정확하게 찍어보자 이런 생각을 못하니까 첫 번째 풀 때 그게 되겠냐고요. 안 되겠지. 당연히 시간 없고 빨리 답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회독을 할 때 이 그래프랑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 그려보셔야 되고 삼각함수 같은 거 삼차함수 같은 거 내가 알려드리는 거 있죠? 삼각함수의 틀, 삼차함수의 틀 아주 잘게 잘게 쪼개가지고 다 그려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20번 같은 것도 삼각함수의 틀 복잡하게 쪼개는 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칭성 때문에 X값을 구할 필요가 없었거든. 그렇지만 다음에는 틀을 그리는 게 훨씬 더 쉬운 그 다음에 점을 찍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회독하면서 9평도 연습해보고 과거 기출 다 연습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추론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들 나올 수 있는 상황들 다 따져보기 모두 체크하기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 특수, 특수, 개특수 해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 그냥 풀었다. 답이 나왔어. 그거 이 상황이지 뭐 뻔하지 뭐 접할 때지 뭐 이렇게 풀었어. 근데 다음 시험에서는 그게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는 거 같은 경우에도 뭐 삼차함수 추론한다. F1은 0이야. X가 이렇게 좀 하나만 나와 있어. 그러면은 그려줄 수 있는 계형이 몇 가지인가. 그거 다 따져보고 뭐 DB3.5라던가 이제 DB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업은 신규 수강 신청은 안 되고 라이즈에서 다시 할 거거든. 그러니까 파이널 컨텐츠인 라이즈로 오게 되면 뭐 시나리오라던가 DVD 못 들은 사람들 그거 라이즈에서 다 담아서 할 건데 거기서도 내가 그래프 그린 것들 모든 상황들을 다 체크하는 것들을 보여드릴 거고요. 당연히 3.5나 DB3.5에서도 이게 기본이야. 1회독할 때 못했던 것들 회독할 때 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죠. 그치? 그러니까 너희들 공부할 게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정리 한번 해보자. 앞으로 뭘 공부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새로운 문제가 필요하다는 건데 새로운 문제를 이미 풀 거로 웬만한 걸 다 풀었고 자꾸 사자니 뭐 돈도 돈이고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약간 현타가 온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봤던 거를 또 보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생이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요. 선생님 이거를 두 번 풀으라고 할 거면 그냥 노트에다가 미리 풀으라고 공지를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뭔 소리야. 첫 번째 푸는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책에 여러분들 첫 번째 풀이가 남아 있어야 돼. 책에다가 푸는 게 맞아. 여러분들 첫 번째 풀이는 놔두고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노트에 푼 그 첫 번째 풀을 베이스로 해서 공부를 다시 해보면서 풀이 교정까지 하는 거. 첫 번째 풀이는 당연히 남겨놔야 돼. 근데 만약에 너무 지저분하다 이러면 책 새로 살 수도 있죠. 그래서 DB3.5 같은 거 책을 두 번째 구매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다시 보는 거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다?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은 답을 맞힌다라는 그 개념 때문에 그래서 반복과 회독이 의미가 없다라고 혹은 의미가 없다라기보다는 이걸 왜 해야 되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거 정리해준 거야. 문제를 순서대로 읽고 빠짐없이 해석하는 연습해봐라. 그 다음 관련된 개념 정확히 알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단원별로 풀이의 일관성이 있는지 그 수능적으로 어 이게 그 즉각 반응이 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풀이의 의미를 담아서 논리적으로 쓰는 거 식계산만 나열이 아니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식도 쓰는 거 그 다음에 그래프와 그림 잘 그리는 거 추론에서 나오시는 상황 모두 체크하는 거 자 이거 이거 한 가지 살짝 보충하자면 어 풀이의 의미를 담아서 이게 뭔 말인지 모를까봐 그러니까 FX가 나와 있는데 F'X식만 써 FX가 3차식이야 그럼 F'X식만 뭐 3X제곱에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지 그래서 계산 과정을 쓰는 게 풀이가 아니고 그거는 뭐 연습장에 쓰거나 암산을 할 수 있는 거고 진짜 중요한 풀이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를 쓰는 게 이제 의미를 담아서 쓴다는 의미인 거야 얘를 쓰기보다는 얘를 써라 이게 지금 이제 4번이었어 자 두 번째 주제 됐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무슨 얘기 해줄 거냐면 단기간에 성적이 오르는 이유를 알려줄게 단기간에 성적이 오르는 이유가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